한국어의 중심의 주인공 남자가 좋아했지 않았을까? 그 이후 남자가 좋아했을까? 머리로 이렇게 해서 안쳤네 머리가 계속 잡고 있네 시작 손이 계속 잡고 있네 그냥 아니 드라마 홍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손을 왜 잡고 있지? 봐봐 지금 손 빠지니까 이러고 계속 잡으려고 잡으려고 이러고 있어 어떻게 해보셨나요? 남녀 사이한 친구가 없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 요즘 저들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